너무 춤춰가지고 무대를 올라가기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신나세요? 저희도요! 이렇게 오랜만에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등혁 선생님이랑 흥미를 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지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박수! 여러분 오늘 저희 정말 무대만 남은 것 같아요 멋진 경치와 많은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오늘 유독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에요, 대답! 너무 신나요! 이번 송도에 왔기 때문에 더 신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이런 되게 신나는데 또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신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급이에요, 정말로!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가 고진철 선배님과 저희가 24시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신나는 것 같아요! 신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사에서 24시간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오늘 비록을 하네요, 와! 여러분! 호응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봅시다! 너랑 나랑의 일하자! 야야야! 네, 24시간 뿐만 아니라 얌얌 됐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24시간 때 모두 같이 춤추시고 막 뛰셔야 돼요! 네! 24시간 즐기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이 춤 아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가보자! 렛츠고! 렛츠고!